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HP 2023 노트북 15입니다. 라이전3 73206 CPU와 256기가의 저장장치, 8기가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에 15인치형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할인과 쿠폰할인으로 36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비교 사이트에 현금 최저가보다 5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최장 7개월 무이자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구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 제품은 딱 잘라 말하면 가격으로나 성능으로나 최소한의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보다 더 낮은 건 셀러론급인데 셀러론도 30만원이 넘어요. 셀러론은 처음엔 구매하면 배송기다리는 설레임에 기분좋고 배송오면 기분좋고 박스까면 기분좋죠. 원래 택배는 양재물이 배송와도 기분좋잖아요. 제품 보면 새거니까 좋아보이고 부팅되고 유튜브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면 기분좋은데 딱 거기까지죠. 한 달 정도 써보면 내가 이 흉물을 왜 샀나 후회되고 당근에 내놔도 안팔려요. 그나마 인텔의 i3나 AMD의 라이젠3 정도는 봐줄만하긴 한데 제 채널엔 어지간하면 이 두 CPU 탑재 모델도 거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가격이 워낙 좋게 나와서 소개해봅니다. 웹캠에는 물리적인 커버가 있어서 닫아두면 해킹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가 있구요. 고속충전을 지원해서 45분만에 50%의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 키패드를 지원하는 풀사이즈 키보드는 직장인의 업무용이든 학생들의 인강용으로 적합해 보이구요. 게임 성능은 그래도 인텔보다 AMD의 내장 그래픽이 좀 더 좋아서 그래도 플레이는 가능한데요. 몇 가지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봐도 어느 게임이건 60프레임 방어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롤이나 발로란트같이 정말 최적화가 잘 된 게임에서는 60프레임 방어가 되는 수준이네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보다는 업무용이나 인강용 정도로 적합해 보이는 제품인데요. 캠핑 시즌인데 야외에서 막 사용할 제품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